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소제목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개념이 없는 겁니다. 51세 정도가 되면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철이 없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 말 하나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와 함께 보낸 내용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보도로 접해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중근 교수한테 여러분들 전화를 해서 57분간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김건희 여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중근 교수는 좋은 글도 많이 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의당 소속된 분이지 않습니까?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해법을 원한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진중근 교수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중근 교수가 정치적 색깔이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해가지고 또 이제 진중근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 그런 친분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대화록 같은 걸 공개를 안 했으면 좋을 건데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푼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김건희 여사께서. 팔푼니도 아마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겁니다. 57분 정도 영부인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다 녹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바보 짓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선에서 공개됐던 서울방송 실제로 우리는 좌파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한 번도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좌파건 우파건 간에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총선과 같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진중근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언을 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물론 세상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뭐 그냥 성행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보낸 메시지 정도는 이해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진심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57분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 좀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양반이 8푼이도 안 한 짓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녹취가 녹화 녹취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는 그냥 조용하게 녹음을 바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녹취록을 까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사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미운 틀이 박힌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난 총선 직후에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현직 검찰총장 시절에도 진중근 교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녹취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다 내용은 다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된 거니까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자파와 장장 57분상 통화에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는 얼치기 자파는 아니죠. 제대로 된 자파니까. 그러니까 천상 김건희 여사가 서울방송에 했던 것처럼 실은 우리 부부는 다 자파인데요. 보수한테 이러면 약간 뭐 그냥 그렇게 조금 체면을 보여야 되니까 그게 뭐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저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김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할 겁니다. 얼마나 모멸적인 표현입니까? 이런 것을 김건희 여사께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철딱스니가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이런 나이가 여러분들 51 정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 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 부인인데 외부 사람하고 이런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게 되면 그게 모두 다 여러분들 다 기록으로 다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가 한 번에 그렇게 혼이 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신 하나 된 사람한테 뭡니까? 하지 말라 해가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그 짧은 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정치적인 그런 칼날 위에 쓰이는 사람들 항상 공격의 빌미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나이 먹어도 아이와 진배가 없다는 옛날 어른 이야기가 그대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본인이 들으면 좀 불쾌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실수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고 그냥 젊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한 것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잘 복귀를 해놨네요. 서울의 소리와 7시간 통화, 백을 받은 최재영 씨가 수시로 주고받은 문자. 이게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간 남자하고 왜 이런들 문자를 주고받나 이야기죠. 평범한 시민이라 부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당장 요절을 내죠. 진중근과 국정론이, 한당문에 대한 사과예부 국정론이, 다른 장관관도 통화가 잦다는 소문까지 통합해 보면 한마디로 팔푼인 거죠.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윤석열 무리의 섭정이라도 하듯 국정을 자지우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밑에 저 이야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김건희 여사도 참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사인에 불과한 진중근 씨와 통화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사모하신 분들은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방송에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동안은 다 이해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 젊으니까 다 여러분들 좀 외향성이 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다 듣고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정치적 결의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김건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해답을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마시가 안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진중근하고 정화통화를 왜 합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곱이 풀린 망아지 마냥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문제거리를 만드는 게 정상입니까? 집사람이라 해가지고 신랑이 어떻게 다 통제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통제를 해야 하는 거죠. 신랑이 따라다니면서 문자랑까지 감시를 할 수 없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시끄럽게 해가지고 서울에 방송 때에도 얼마나 타격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원래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죠.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게 외관 남자하고 57분이면 뭘 떠듭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좀 가려야 될 것 숨겨야 될 것은 가슴에 품을 수도 있어야 되지. 그냥 전화로 57분 진중근 교수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에서 아마 그게 또 여러분들 57분이 풀녹음이 공개가 되게 되면 세상이 벌컥 뒤집어질 겁니다. 여기 민경욱 전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지랖은 어마어마하십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부수 우파의 비위라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좌파끼리 노시는 배 우파 나부랭이가 주제넘게 도와드리려 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이건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선명한 좌파냄을 놓고 싸우는 좌파진행의 전면적 내전 같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계산이 안 되니까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제 논평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번 건은 용서가 제가 안 돼요. 총선 정국에서 여러분들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진중근 교수한테 전할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8푼이라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무개념이란 거 아닙니까? 연 대통령의 앞날에 대해서 지극히 여러분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지금 바닥입니다. 무슨 여론조사가 어떻다 어떻다 문제를 떠나가지고 본인 자신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이런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선거를 완전히 여러분들 다 깔아뭉긴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의로계를 천부를 적을 돌리고 나중에 한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아차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거기다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이재명 씨는 다시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탄핵 카드를 필연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거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한동훈 씨가 될 거고 그럼 갈 것이 뭡니까? 윤 대통령을 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 이 기사를 보고 몇 분께서 남긴 내용을 좀 심한 내용은 제하고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중의 민심입니다. 어찌하여 영부인이란 사람이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여기저기 흔적을 많이 남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흔적을 남기는 일을 주의하지 않습니까? 문자나 전화를 윤 대통령은 진정 당을 살리고 이재명의 독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지 차기 대통령성에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윤 대통령이 퇴임의 이유를 지켜줄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거죠. 다음에 누가 나오더라 대통령 선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가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상시한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이미 다 끝난 거다는 이야기죠. 지금 와가지고 게임이 어떤 일을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 가지 좌파들하고만 어울리며 남자를 뭐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지금 민심일 거라고요. 어떻게 통화하고 문제되는 사람들은 다 그쪽 동네에서도 상당히 뭐죠? 극단적인 쪽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내밀하게 친한지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일 겁니다. 진중근 교수가 언제부터 국힘 당원입니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나설수록 꼬이는 겁니다. 제발 좌중하고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좌중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수거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중근 교수하고 여러분 이 정도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숱한 사람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장관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순아 분 구분이 전혀 안 되는 분 같아요. 아마 이게 또 크게 내가 볼 때는 정치적 부담이나 연대통의 진퇴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치판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캐고 상대방의 약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동네지 않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의 드라마 돌풍이나 미드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정치라는 것이 참 더럽고 추잡한 것이 공통 상대방 약점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순간 노예가 돼버립니다. 배밭에서 각건만 매도 오해를 사는 것이 인생사인데 하물면 김건희 여사처럼 좌충돌 중세시대의 왕비 흉내를 내었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올가미 재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심심함에 꺼내서 쓰고 특히 대통령 선거 때 왜 이런 자그마한 파우치를 또 가져오셨나요? 몇 번 비디오를 들어대면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재료가 뭐냐? 이런 겁니다. 반전시킬 재료는 없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인기 맞추고 걸어서 나가냐 아니면 중간에 자기 발로 걸어서 내려오냐 그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거죠. 전혀 여러분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참 큰일입니다. 이제 여기 가시화된 것이 이 정도니까 그 이외에 지금 여러분들 보통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정보 외에 김건희 여사가 남긴 문자나 통화 메시지가 또 얼마나 많이 흔적을 남겼습니까?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또 그것이 터지게 되겠죠. 여기 이제 전화를 하면 당장 여러분들 다 녹음이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걸 공개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센스가 없냐 이야기죠. 바로 탄로 날 것을 알면서도 진중근 교수한테 57분이나 전화해서 이 정도까지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불쌍한 유통 끝까지 가기에는 어렵겠다.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가 불쌍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도 윤 대통령이 찬 고단한 환경이라는 것은 본인이 다 선택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게 개인적인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들 당할 수 있는 일과 직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이슈가 아니면 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진군경 교수하고 얼마나 친했었는지 모르지만 진중근 교수하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자라면 현직 대통령 부인하고 통화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든 묻어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진중근 교수는 이것을 어느 방송에 나가서 폭로할 것이냐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뭐 이제 녹취록 원본이 공개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에드블룬을 띄웠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는 57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그 사연 가운데 앞뒤를 다 끊고 맥락을 다 무시하고 맨문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뭡니까? 몰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팔푼니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많습니까? 어리석다는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 50 하나의 이 정도 처신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여러분들 신랑이 젊은이 뭡니까? 와이프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이 격차가 많게 되면 아마 개론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실 겁니다. 신랑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 부인 나이가 젊게 되면 개론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권력관계라는 거예요. 신랑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세월 가면 갈수록 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대부분 집안에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망한 처신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콘으로 몰고 야당의 반격결이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남긴 글의 찬반을 보시게 되면 시중 여론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글이 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와 같은 겁니다. 진중경 교수는 자신을 얼치기 좌파라고 했는데 그가 이물을 한 까닥을 보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권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보수는 여러분들 일단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좌파드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수단과 도구로 여러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실을 밥 먹듯이 깔아뭉개게 되면 그건 보수가 아닌 거죠. 점진적 계획을 여러분들 뭡니까? 망치려고 두들어 부시는 계획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사입이 보수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전면적으로 불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불신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두 시간 전인데 만 천사백 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 진중근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화 사과를 주변에서 꺾고 말려다 해. 이제 진중근 교수가 이걸 공개한 것은 한동훈 씨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한동훈 씨를 밀어주는 것이 돕겠다고 판단한 거죠.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화해서 안 된다. 69%가 나온 겁니다. 진중근 교수가 57분 정도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사람이 사려분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외관 남자가 57분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안 되고 69%가 통화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의견을 안 남겼는데 통화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통화해서 그냥 무시당했으면 그만둬야지 진중근 교수와 친한 것 알아서 진중근 교수한테 통화하고 수다를 부리는데 진중근 교수는 정의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한 번 호되게 당했으면 조심해야 되죠. 영부인 자리를 잊어버렸습니까? 아직도 인간 김건희에서 못 깨어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또 이번에는 이해를 구하기가 힘들게 된 겁니다. 물론 26%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긍정론을 펴지만 여기 한 분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네요.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저런 분이 대통령 부위리라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자제시켜야 되는데 신랑이 어떻게 이런데로 자제시키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방마님의 정치질의 국민들은 진리입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핸드폰을 좀 빼앗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고 그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빼앗거나 그렇게 안 하면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 수다를 떨어야 여러분들 그래야 사는 그릇을 확인할 수 있는 분 같네요. 지나치게 이런 핸드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하니까 완전히 그분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대체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쟤는 말을 거의 안 하니까 말을 섞는 일을 거의 안 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미덕인데 이걸 계속 떠올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보시면 머리가 나쁜지 미련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개인입니까? 진짜 아직도 뒤통수를 덜 맞았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두 분이 모두 다 쌍으로 별로입니다만 저 동네는 이재명 씨가 버티고 있으니까 덧속에서 열불 납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전화를 하겠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시간은 있고 할 일은 다른 건 별로 없고 하니까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정리정돈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짓을 이번에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이해하고 흠계를 좀 덮으려고 했던 시민들도 많이 이번 기회에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네요. 어쩌면 또 질환인지 모르겠어요. 왜 핸드폰을 침실까지 들고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종류의 중독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 통화는 대부분 다 녹음이 될 수가 있고 문자는 대부분 영원히 상대방이 지우지 않으면 다 기록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작은 문장을 남길 때도 좀 한 번 더 주의해서 남겨야 되는 거죠. 문장이 또 짧아지게 되면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게 되면 나이가 많은 남자하고 여러분 젊은 여자가 살게 되면 결혼 초창기는 남자가 여러분들 우위에 서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여러분들 남자가 별로 제공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권력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주변에서 많이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들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두 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진중근 교수의 여러분들 문자메시지 공개를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흔적을 남긴 겁니다.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JTBC가 어제 뉴스를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은 별도인 겁니다. 진중근 교수하고 달리. 김건희 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51세입니다. 1972년생이고. 이렇게 작은 나이는 아닌 겁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여러분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녀 사이 여러분들 나이차가 13년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죠. 적은 나이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젊은 영부인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에 어떤 방송을 내보내는가 하니까 JTBC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달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불가론이 담긴 문자메시지 여러 명에게 보냈다고 여권 간직의 계좌가 JTBC에 말했다. 그때 사과론과 사과불가론이 평평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불가론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사과하면 덕달것이 여러분들 다 그냥 몰려들어가 더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자기 선에서 묻어야 되는 거지 그런 문자메시지를 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냐 이야기죠. 이건 질병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가 사과를 안 하기로 했으면 자기가 여러분 여러 정보를 다 종합해가 사과를 안 하기로 했으면 사과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때는 사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또 비등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건 내 논란이 뜨거울 때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주장의 문자를 여건 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럼 여건 인사들이 다 갖고 있을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그런 바보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천치 짓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인 부인의 문자 메시지는 언제든지 정략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논평에 대통령 부인을 직접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진중근 교수의 여러분들 문자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당해야 대통령이 끌려 내려올 정도가 되면 정신을 차리겠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왜 보내냐 이야기죠. jtbc가 확보한 대화창에는 실제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재구성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1월 19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에서 fl first lady 즉 영부인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덜 깨들처럼 묻어뜨릴 것이란 주장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밀리게 되면 한정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했으면 본인 선에서 뭡니까 그냥 사과 안 하고 뭉개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면 한두 사람이 받았겠습니까 이 문자의 결론은 사과하면 선거를 망치는 길입니다. 마타도와 즉 흑색 선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속내를 좀 숨기거나 자기 속내를 좀 속에 담아두는 일을 그렇게 못하는지 도무지 병 같아요 병 외부로 자꾸 떠벌려야 되는 겁니다. 자연으로 떠벌할 때는 좀 주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도무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카드라 그래서 내가 사과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을 아마 공유를 했으니까 그걸 뭐 또 이 마당에 목숨 걸고 정시하는 사람들은 다 입수해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유한 직후에 일부 친융계 핵심 의원들에 의해서 당시 의원 전체의 대화방 등에서도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입장을 묻게 대통령실에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제가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특정 개인을 무슨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원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하거나 윤 대통령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고 대선 전국에서 서울 방송가 7시간 녹취록 녹화록 공개가 돼가지고 뭐 할 말 안 할 말 여러분들 다 나와가지고 그 야단 법석을 여러분 떨었으면 사람이 여러분들 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전후 좌우 사정을 이해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는 좀 조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들 말이나 문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지를 이미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딱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일과성 행사는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시절에는 한 300회 정도 한동훈 후보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그렇게 밝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이제 그렇게 문자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수다 뜨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수다 뜨고 하면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보면 문자 세대인 거죠 문자 세대 문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걸 봐가지고 그리고 또 수다 뜨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다 뜨고 뭐 말하고 뭐 이것저것 뭡니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수다를 뜨고 그럼 대개 여러분 수다를 누구하고 뜹니까 동네 아낙네들은 여러분 수다를 누구하고 뜰죠 옛날에 여러분들 동네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동류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수다를 뜰지 않습니까 패거리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수다를 뜰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수다를 뜰지 않습니까 수다는 아무하고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오가니까 이런 거 수다를 뜬 거고 진중근 교사하고 오가니까 수다를 뜬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동류의식이 있는 겁니다 동류의식이 있으니까 아무나 이런 수다를 뜰 수는 없거든요 동류의식이 있으니까 수다를 뜬 거죠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번 ai 함께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김근희 여사의 정신세계를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드니까 ai가 김근희 여사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솔직히 좀 곤란하고 그런데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통욕구가 무척 강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말이 말빨이 선다는 것을 정치적 영향력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김근희 여사가 적응적 소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즐거움도 누리겠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 같은 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ai가 상당히 똘똘합니다 김근희 여사는 여러 사람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개방성과 솔직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때로는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위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즐겁게 여기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제 속내를 잘 드러내고 수다가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개방성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자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저는 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고조할 미조할 저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제는 뭘 마셨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 일치 안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인 거죠 자기의 내면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하고는 많이 반대되는 수다스러운 성량은 종종 외향적인 성격과 연결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기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긴근히 여사는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 자신의 존재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은근히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힐러리 자서전 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본인이 초등학교 회장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래서 정치하는 구나 그렇게 본인이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봤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AI가 상당히 똑똑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중근 교사와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1만 7천여 명 정도가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69% 정도가 그렇게 적절한 같지 않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튼 이번 건을 기회로 해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김근히 여사가 좀 외부 소통하는 데 좀 주의하시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좀 가슴 속에 담아두는 훈련도 해야 되고 좀 숨기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